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. 생각하면. 지금 저 100분 토론인 줄 알았어요. 저 진짜 수록곡까지 다 들어요. 저 스타. 혹시 한 번 불러줄 수 있어요? 싸이 오빠 내게 말지. 싸이 오빠 내게 말지. 그거는 누누난나야. 그거 스타예요. 뭐야, 이게 뭐야. 야, 알아? 놀아, 노래 틀어. 4개 할래? 4개 할래, 안 할래? 시계, 시계. 시계, 시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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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시계를. 오케이, 확인해 보세요. 시계? 시계. 저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내가 사이다, 사이다 처음 본다. 이런. 아니, 저 뭐야. 스타에는 싸이라는 단어가 없지. 너 시계 있어? 아닌데? 거기에다 싸이가 왜 나겠습니까? 내 인생에게. 맘맘마 세우드. 그치? 빙이 되는 거 아니죠? 맘맘마 세우드. 내게 필요했던 건타지. 그 한 마디. 그다음 뭐야? 건우 태평양 15시 용기네. 우리 오우니고 시내 부모님의 호우. 온도 외피에 좀 얇았던 내 옷. 무더운 옷을 열어서 버버버보자. 방금 혼자 누나 물어. 여기는 어딜까? 내 지시머리 거짓말. 잘 치네 엄마 걱정 마. don't worry, 마. 와우. 스타이가 안 나옵니다. 여기는 우리 엄마만 나옵니다. 유나 씨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. 한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. 유나 씨가 일단은 그래도 이 시작이 뭐였냐면. 스타가 너무 좋다고. 맞아. 여기까지만. 너 나 좋아하지? 나도 나 좋아. 오케이. 유나한테 이 질문 좋다. 계속 했는 줄 알아. 연예계 롤모델 3명. 1, 2, 3. 전지현, 제시, 아이유. 잠깐만. 이 와중에 전지현이 뭐냐. 약간 제시 억지로는. 잠깐만. 전지현 선배님 있고. 제시, 아이유 되게. 3워맨이 되게 달라. 공통점이 뭐예요? 공통점 예뻐요. 공통점이 뭐예요? 내가 왜 이렇게 탈을까? 화이트야. 하얀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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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